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날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날짜는 2020년 6월 11일 17시간 38분 29초입니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2020년 6월 11일 17시간 38분 50초입니다. 문서 읽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서 읽어.txt 파일의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등록금 0원시대 지식의 평등 배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 무료 AI 스피커 제작에 도움을 주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담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지식노동과 위험한 육체노동이 사라지도록 읽기를 완료되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 더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 더빙 보이스.txt 파일의 텍스트를 mp3로 변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te 럭 럭 럭 럭 럭 럭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료합니다. 방 전등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방 전등 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료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종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